오태환 의령군수 강제추행 사건 속보입니다. 의령군은 이번 사건으로 오군수가 기소된 뒤 지역 언론사 두 곳의 광고비 지급을 중단했는데요. 한 언론사는 오군수를 고소한 피해자, 나머지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편에 서서 증언한 기자가 소속된 곳입니다. 의령군은 내부 지침과 규정에 따른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먼저 김소영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KBS가 최근 3년 의령군 광고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태환 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속한 언론사. 2020년부터 2년 동안 군정소식지 위탁 발간사로 의령군에서 매달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의령군의 광고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2021년 12월 오군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직후였습니다. 이 언론사가 항의하자 의령군은 4월부터 광고비를 다시 지급했습니다. 의령군은 예산 부족으로 피해자가 속한 언론사를 군정소식지 위탁 발간사에서 제외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비 집행 계획 수립을 매년 12월 달에 해요. 거기서 이제 뺀 거지. 예산이 총 9일 필요한데 우리가 육병이 모자라니까. 강제추행 사건 목격자로 재판 과정에서 유일하게 피해자 편에서 증언했던 다른 언론사. 해당 언론사는 2020년 의령군에서 광고비 1,100만 원을 받았지만 사건 직후인 2021년 하반기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해당 언론사가 의령군에서 받은 광고비는 단 한 차례. 1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의령군이 비공개로 운영 중인 군정광고 집행 세부 기준. 사실 왜곡과 이미지 실추, 군정을 흠집내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경우 광고를 중단하거나 보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구 2만 5천여 명인 의령군의 한 해 광고비 예산은 8억 8천만 원 규모. 의령군은 예산 상황과 내부 지침에 따라 규정대로 광고비를 집행했으며 다른 이유로 광고비를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